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지난 다음에 유튜버가 좀 약간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경기도가 이제 5,184만 명의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건의를 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라면서 두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고요.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역시 경제 컨트롤타워랑 그냥 곡관지기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재정건전성의 도구마를 넘어선 과감한 상상력이 절실하다라면서 사실상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절대.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만 이제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KBS 인터뷰에서 한 걸 보면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타겟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강구할 예정이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좀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상황이 지금 계속 달라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경우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학적 원리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금고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벌써 한 번 해봤는데 크게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입증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분명히 통계로 잡히고 있다고. 그렇죠. 잡히고 있습니다.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이게 8월 말까지는 다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1년 4일 4일 4일에 관한 효과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그대로 말 그대로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소득 제도. 이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줍시다. 맙시다.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건 제도화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어제 최훈열 전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최훈열 전 의원 이야기가 자신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빠르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코로나가 땡긴 거예요. 땡긴 거고. 이거를 복지수단이나 퍼주기 수단으로 봐버리는 거하고 예전에 그렇게 많이 봤죠. 기본소득을.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뒤에 후자의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 앞으로 이름 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이고 긴급재난이래 쓰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나 이런 기본 바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군면을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급이 되면서 결국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말도 못 붙이게 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 자체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탄력을 볼 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도 보면 기본소득이 주요한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원이슈 정당 기본소득당이 원내 진출한 것도 있고 보수 정당 내에서도 의원 연찬회나 간담회 등을 할 때 기본소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단순히 이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의 공간에 있던 의제가 이제는 실제 정치 현실에서 논의가 되고 실험을 통해서 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또 다른 부수적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2차, 3차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가까워요.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은 결국은 4인 가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하위소득 기준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차 지원금 주자라고 권위를 한 것은 기본소득으로 가기에는 진검다리로 봐야 됩니다. 진검다리 높기 차원으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은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재원업체에서 어떻게 조달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이걸 전공한 학자한테 귀동량으로 들은 발언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떤 복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당도 있고 기초도령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원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시키는 거죠. 일원화되어버리면 복지, 그러니까 공급체계가 단일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땅 파서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있던 거를 전환시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다가 국민투표로 부결이 됐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껏 다른 식으로 노령연금, 어떤 연금으로 많이 받았는데 하나로 받으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부결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이제 돼야 될 시점이에요. 스위스는 그런 식으로 부결된 거지 이게 도입을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받을 게 저거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상황 때문에 줄어든 거고 아니 반대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부분 다양하게 받는 게 맞는지 일원화하는 게 맞는지 그 논의로 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막 엄청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되었던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굉장히 열성적으로 많이 한 게 있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몇 년 전부터 이미 팀을 짜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툭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남시장 시절은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이에요. 하는 실험적인 모델이었던 거고요. 확장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재원 관련해서 학자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재원 조달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애당초 이게 제한이 될 때 구상은 뭐냐면 주식 거래를 하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하게 세금을 더 거둬버리면 오히려 물론 나라의 규모에 따라서 재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조달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구상도 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못 받는 어떤 세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세 같은 거. 그걸 통해서 재원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거저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더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던지는 거죠. 저희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국민이고. 국회에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학생들도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암 좀 짜봐라.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들 협력해서 당의 정상 궤도에 올라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많은 협력을 당부드린다 이야기했는데요. 장재원 통합당 의원이 이걸 염두에 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총회에 있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다. 자유파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다. 라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정강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유사민주당 심지어 유사정의당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가치지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의원도 이번에 5월 29일에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라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끌고 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조용히 과연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언론에서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기대감도 좀 있고 초선들 중심으로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던지고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모셔왔는데 이걸 또 안에서 시끄럽게 굴게 되면 외부에서 어떻게 붙여질지를 알고 있고 총선 패배 직후라서 모양새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당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카리스마라든가 정책 노선 방향에 대해서 단발적인 잡음이 있을지언정 크게 내용으로 갈 거는 없다. 좀 부족하다. 특히나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매체질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를 들면 원래 매주 수요일은 이 당이 중진 의원 연석회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중진 의원들 다 불러가지고 중진들 한마디씩 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기사가 많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앴어요. 수요일에 중진 의원들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총회 같은 거 보면 중진들이 잘 오지도 않고 이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 마이크로 나가서 주도하겠다. 이거거든요. 빅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커요. 사실은 가치관 얘기나 계속 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장재원 의원은 삼선인가요? 빅마우스라고 아직... 삼선이면 중진 반의를 들었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는 한 4명 정도 밖에 있죠. 홍준표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당내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중진 의원이 눈에 안 띕니다. 예전에 서청 의원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동 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럼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장악을 할 것이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만 뭐 둘이만 맞으면 장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3차 추경 같은 걸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협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네.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바로 연동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원구성 협상하고 맞물리면서 3차 추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를 어제 간담회에서 남겼거든요. 물론 그래서 추경 반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용을 봐야 판단하지 지금 어떻게 찬반을 이야기하느냐라고는 했지만 약간의 온도차를 이미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경제혁신위원회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위원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맡기로 한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보도 일부 보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무튼 그런데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뭔가를 계속 쏟아낸다면 이것들은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는 원내대표 소관이죠. 그렇죠. 조호영 원내대표요. 이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과구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하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호흡이 맞느냐. 이견이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호영 원내대표가 원내 문제는 내 소관이니까 촉수원금. 노터치. 이래버리면 얘기가 좀 약간. 그게 내용이에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은 사람은 저는 다른 중지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고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나 그 부분이 가장 미래통합당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중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요.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투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통합당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이 별로 민주적 리더십에 익숙하지 않은 당이잖아요.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움직였던 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두 명의 큰 어떤 과거의 개파중심주의가 했던 것처럼 인물들 간의 대결에서 줄서기 결국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새싸움이 되고 다시 도로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균이 합리적인. 개파가 없죠. 또 개파가 좀 희석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또 수용을 하느냐 이 부분도 계속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백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시위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140여 개 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사망자도 연이어 나오고 있고 최소 6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5600여 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워싱턴 DC의 교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평화시위안이 들어 오히려 고무탄 등을 활용해 강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에는 전투 헬기인 블랙호크가 투입이 돼서 시위대를 감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직접 연방군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방폭동진압법에 따른 건데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향한 시위대 폭력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인 상점의 재산 피해도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블랙호크까지 됩니까? 이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버스 갖고 와서 왱박산성 이랬잖아요. 그때는 컨테이너 박스. 박스인데 여기는 블랙호크는 그건 전투 헬기거든요. 영화 보셨어요? 블랙호크 다운. 거기와가 정갑차 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블랙호크 다운을 보면 거기 테러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위대를 향해서도 테러리스트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거의 준 시국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치화시키고 있는 작업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또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속하면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도도 자꾸 폭력적인 부분만 보도가 되는 것 같고 아닌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촛불혁명 할 때 보면 무슨 폭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휴, 시기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까지 하고 왔는데. 차이가 좀 미국하고 많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도 자체가 폭력적인데 많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을 보도할 때도 매체에서 자꾸 폭력적인 걸 많이 보도를 합니다. 사실은 양면을 다 보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을 좀 빼고 보도하는 측면은 어쩌면 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또 선거랑 연관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부 언론들이 국한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위에도 양면이 다 있는 건데 사실 평화 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간이라든가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의 충돌이 좀 거세지면서 폭력적인 면이 좀 드러나고 있기는 하죠.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물론 그 폭력적인 부분이 이 시위의 본질인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행정부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어하고 일부 언론도 여기에 편승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니 이 시위 전체가 마치 대규모 폭동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5.18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위를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니까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은 경찰에서 살해당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살해라고. 플로이드의 어떤 동생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표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바마에서. 그러니까 투표합시다. 투표를 해서 세상을 바꿉시다. 이런 지금 논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미국 시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이 단계를 넘어가버리면 일각에서는 너무 섣부른 얘기지만 이러다가는 결국은 타겟이 트럼프 쪽으로 맞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시위가. 그럴 수도 있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폭력 경찰에 대한 어떤 규탄 문제가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투표로 가느냐 트럼프로 가느냐.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결국은 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시위나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블랙호크 띄워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좀 가능성이. 아니요. 띄우기만 하고 이걸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건 큰일날이죠. 아니 지금 띄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띄워서 활용을 한다면. 활용한다면. 헬기 사기기라도 한다는 얘기는. 큰일날. 자꾸 5.18 때 옳으면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큰일나죠. 하여튼 트럼프의 어떤 앞으로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트럼프가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벙커에 들어갔던 걸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사진 찍겠다고 하고. 그 와중에 괜히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경찰이 체류탄 쏘고 고무탄 쏴서 해산시켜서 폭력을 유발하고. 이런 식의 일종의 갈라치기 전술을 하는 정치인데. 먼저 겁내면서 센 척은 혼자다. 그 분 본인이 내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하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